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6일째 만드셨지요 먼저 다른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짐승들, 가축들, 기는 것들 만드시고 모든 걸 준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또 그룹한 기운을 부으셔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셨다는 말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말이다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반복한 말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래 그래서 형상이라는 말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닮았다 예수님 닮았다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사람이 닮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사람이 계란처럼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렇게 피부 살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이 닮은 데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영이라 이 말 물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닮았고 아마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비슷해서 우리가 그 모양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지만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어떤 외적인 모양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 스피릿 동물에는 영이 없죠 동물에는 영이 없어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에서 하나님의 기운을 보러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2분법으로 말하면 영혼과 몸이 있다 3분법으로 나누어서 말하면 영혼육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와 꼭 닮은 부분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려고 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았다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닮았다 하나님의 도덕성도 닮았다 지정의 생각하고 감정 있고 의지 이것도 하나님 닮았다 인격도 하나님을 닮았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그중에서 고른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단가이버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영의 스피릿 기능이 약화되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 짐승 비슷하게 몸뚱아리만 있고 생각껏 하는데 영의 인도함이 약해졌어요 영이라는 건 또 다른 말 양심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양심의 기능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잘 못하고 또 그룩한 길도 알지 못하고 제 길로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특별히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양심이 거듭나게 되고 이 영적인 기능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의 음성이 달들지도 않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는 것도 알아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영적이다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닮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동물은 영이 없으므로 기도가 없습니다 가끔 가정에 배 드릴 때 강아지들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뭐 찬송 부르면 어 뭐 이렇게 해서 아 쟤도 찬송을 하네 근데 그냥 하는 것 같고 동물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믿는 사람 막 흉보고 기도하는 것까지 흉볼 때에 믿는 사람이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개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못 봤다 이 말은 예수 안 믿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개와 비슷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영이 없으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영적으로 대체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기 힘이나 돈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러한 육신중심의 방법을 떠난 영적인 방법 영적 인도함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사라지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인간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인생 실패합니다 목사님 중에서 김진옥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능마주의를 돕다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까 남양만에 대거 이주를 했죠 그리고는 잘 살게 하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젖소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젖소 농장을 했습니다 이제 목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인천에서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해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바람에 매일 돈이 엄청나게 나가게 되고 또 소들은 병들고 그래서 나중에 크게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야 김진옥 나와라 뭐 그러는 거죠 빚갚으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데 하루는 서울에서 나로 내려오던 집사님이 목사님 빚쟁이게 주는 말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 다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에 뭘 받는다고요? 인도함을 받아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몸만 산 것이 아니고 아담도 이브는 처음에는 영의 인도함을 잘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지어므로 말이나 영적인 감각이 둔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걸 믿음으로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으면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야 되는데 또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으면 영의 인도함이 약해집니다 네비게이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합니까? 다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엉뚱한 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혼도 양심도 어떨 때는 더러워집니다 우리 영도 아주 예리해지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다고 갔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그게 죄의 길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김 목사님이 깨닫고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구나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겠다 간절히 이제는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빚도 갚게 되고 그가 어려운 사람을 돕긴 돕지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돕고 기도하면 돕고 말씀을 도우면서 하나님이 기약쓰는 사람이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허그로 됐습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그로 됐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 아닙니까? 허그로 됐기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면 점점 이쁜 모습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 보면 허그로 갔으니 허그로 가라 하고 허그로 한 줌 뿌리는 겁니다 문제가 허그로 된 것만 알면 많은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하나님의 영의 부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아주 비이상한 지식이 생기고 또 능력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교만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떨 때는 동물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히어로 영웅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늘 하면서 무슨 일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잘 되면 교만하지 말고 자기가 마침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내가 허그로 진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렇게 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한국 서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남에 차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옆 분 지나가 봤는데 이 차병원에서는 인터넷 보면 막막관계 이 사람의 눈이 막막이 황망승 변증이라든지 집사람이 어려우니까 관심 깊게 보는데 치료하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돼서 지금 그걸 잘 하고 있는 치료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차병원에서 원장 차광렬 원장과 미국 클럼비아 의과대학의 산부인과의 로저리오 로보 과장이라는 사람이 논문을 냈습니다 생식의학 전문 잡지인 저널 오프 리프로덕티브 헬스라 하는 전문지에 제목이 제3자의 기도가 불임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 다른 사람이 누구 아기 못 갖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기를 갖는 확률이 많다 하는 걸 이 과학자가 한 번 다른 미국 분이랑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환자는 한국에 있고 그래서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차병원에 불임치료로 온 사람이 199명이 있는데 다 200명에 한 명 모자라지요 그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그분들의 반은 사진을 찍어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분들의 불임치료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 보내고 기도시킨 거고 반은 안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기도받은 쪽이 두 배나 더 많이 임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버 박사가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서에 내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주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아셔서 하나님께 부탁하면 우리의 연락한 부분을 치료하신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이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기도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 저는 설교 시간에 널리 간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거 원하는 겁니다 이천수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의 말에 보면 동물은 말이 없답니다 쨍쨍하든지 어흥어흥하든지 그것도 말은 말이지만 사람과 같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스피릿 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는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간절히 하고 늘 대화를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주님께 문제도 해결받지만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담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그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가 제일 맞습니다 성경 66권 다 보면 무슨 말씀 있습니까 마음과 떡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둘이 아니고 그냥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기 때문에 교인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 많지는 않아도 좀 있는 사람 그제는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남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 사람까지 페루에 네팔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짐승들에게 그것도 사랑이 필요하며 동물 간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런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녀를 낳고 번성할 때에 부부 간에 사랑이 없으면 참 자식 낳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로서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점점 번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3일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조하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세시대 태초에도 이 지구를 닭이 암탉을 품없이 감싸 안았고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조하여러분 바로 옆에 이런 바람처럼 공기처럼 우리 옆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의 숨소리까지 들으시고 한숨소리까지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많았지만 한마디로 하면 세상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옥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피해서 교회를 오는데 오늘날은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있다고 보정을 못합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오는 것이고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고쳐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막 죽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건 치료하는 곳이니까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에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으러 옵니다 사랑받으러 온 사람들은 싸납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저도 지난번 수요일날 그런 말씀하고 어떤 목사님 석유를 들었더니 그 교회도 그런 모양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싸납습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말해도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콕콕 치르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그냥 목회자한테나 장모님한테 권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 와서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현대 살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곳저곳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터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게 밖에서 상처를 받은 것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더 큽니다 아 목사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그냥 갔더니 그냥 확 찔르는 말만 하네 사랑은 많이 상처가 많이 됐죠 집에서도 남편만의 아내사 예수로 사랑하는데 밖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집에 와가지고 옷도 벗고 완전 무장했는데 아주 뾰족한 말 한마디 다 들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바로 옆에서 가족이 하는 말은 그렇게 아픕니다 교회에서 믿고 왔는데 그냥 매몰찬 말들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 알지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래야 상처 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에 받은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교회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랑을 대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의 상당수는 상처받아서 안 옵니다 교회 갔더니 그냥 율법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뒷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이지요 어쨌든 교회 나올 때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난 빨리 믿음이 자라서 사랑을 나누어 주자 그런 각오로 살았어야지 오래 해서 믿으면서도 사랑이 많은 곳이니까 사랑받으리라 생각하면 거의 상처받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미국 집회를 왔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30년 미국 생활하는데 교회를 정해놓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 권사님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마음을 정해서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이 상처받고 저기 가면 저 상처받고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센트로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인이 새로 왔는데 잘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있기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내가 갈 데가 없는데요 다 다녀봤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이민교회는 다른 교회 갈 때 혹시 여기 내 원수가 없나 하고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야 거기 가지 가면 저기서 싸운 사람이 거기 또 있으면 못 간다는 거지 그게 참 이게 우리의 이민생활의 고달품에 의료움이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고려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이 말씀 주셔서 군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말씀을 세 가지가 있을 것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이 있는데 군사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군사님 마음에 제일은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믿으십니까 군사님이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서 군사님이지만 30년 이미 생활했지만 교회 가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사랑하고 다시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덮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그 다음에 또 떠나고 또 상처받으면 또 떠나고 그러지 말고 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사랑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기보다는 내가 상처를 안 주고 내가 더 가까이 사랑 베푸는 길을 택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더 가까이 붙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남 사랑하지 못하고 남 용서하지 못합니다 푸드나무 가지가 푸드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건 전도 열매뿐만 아닙니다 봉사 열매뿐만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도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있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남을 용서 못합니다 미움과 아픔이 계속 남아있어서 교회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봉사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우리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해가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더 많은 사랑이 넘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일들이 있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도 컴패션이라고 있어요 그건 불쌍히 여긴다 동정보다 더 큰 거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한 그런 마음이 컴패션입니다 콜라도의 본부가 있지 어린아이들 많이 가난한 고아들 도와주는 단체가 한국에 있는데 한국의 총책임자는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명단을 써내지 않았습니까 자기 골수를 기정할 수 있다고 목사님께 맞습니다 목사님 골수를 기정하시겠습니까 이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지난번 벌티모에 갔더니 그 교회에 새로 취임하는 홍장로님이라는 분이 기적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치료가 할 수가 없던데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더니 기적적으로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백만분의 1인지 이백만분의 1이 하나 맞는 골수가 맞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 수술했더니 그냥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인데 장로님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목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골수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그래 그 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로 해서 골수를 척추에다 이렇게 꼽는다니 구멍을 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 애는 살았지만 이 서 목사님이 이 부작용이 생겼어요 의료사고가 생겼어요 그래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아 이거 한 사람 죽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불쌍해 주셔서 겨우 살았답니다 근데 한 5개월쯤 지나가지고 이 애가 다시 문제가 생겼어요 또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다시 재수술을 하면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 개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99%는 못 낫고 1%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그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나 안 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지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만하면 됐어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자기도 잘 됐구나 내가 뭐 사랑도 많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은 이카라과의 비전출입을 왔는데 그게 어떤 한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했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목사님 골수 기정하십시오 수술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이가 얼마 전에 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골수 맞는 사람이 없어서 참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힘들어도 실패하는 거에서 안되면 1%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그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사님이 힘을 좀 얻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네 아이가 그러면 너 수술 안 하겠느냐 그렇게 안 하겠느냐 내 아이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편지 다섯 장에 눈물이 젖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목사님 두 번이나 골수 그런 이슥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걔가 살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골수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아버지가 자기 골수를 줘서 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목사라도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여동생이 작년에 하나로 먼저 갔는데 간이 안 좋아서 갔어요 한국 갔다 왔는데 그런데 간 이식을 하면 되는데 이식할 사람이 없어요 다 B형 간염이 다 있어요 애들이 조카들이 다 있어서 어렵고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제가 무슨 생각에 들어서 제 동생은 B형이고 제가 A형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동생이 P형이 뭐냐고 그랬더니 A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은 애 이거 아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그럼 해야 될 모양인데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거 간 떼주고 나면 이거 또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이 간 이식하는 데 신청을 했지 나라에서 해주는 했지만 그건 아주 죽기 전에 사람만 올 수 있고 대학병원에만 거기 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는 한 달에 친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고 거기 있는 사람만 나라에서 이렇게 이름이 올려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병원에 와 있어가지고는 혜택도 없습니다 돈도 물론 그보다는 적게 나가지만 많이 나가요 대학병원에 가면 길이 있고 여기는 길도 없고 그런데 본인과 친척 중에 제가 같은 것 같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할 거면 나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요 이거 또 거기 낫는다는 보장도 별로 없는데 그러다 큰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하면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이 더 생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렇다는 내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보더니 선생님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는 거였죠 그래서 아니 내가 나는 팽팽 아주 젊은 줄 알았는데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그 간호사가 이렇게 보더니 선생님 선생님 동생은 B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을 놀리나 내가 밤새 고민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테스트한 것 같아요 테스트한 것 같은데 동생이라도 그 간때 주는 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저는 하나님 테스트는 합격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나 교인을 사랑하는 일이나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힘은 할 수 없으나 누가 사랑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홍석 판사라는 사람이 성글에 보면은 젊은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왔다는 것입니다 왔는데 이제 재산도 나누기가 어렵고 자식을 이렇게 누구한테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예 너는 누구한테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탁 잡고 엄마 손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다 같이 살고 싶어요 얼마나 그 판사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럴 때 판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할 수 없습니다 한 달 후에 만납시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구입해다 가지고 엄마한테 드리고 아빠한테 드리고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고린도 13장을 그 길을 13절만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3번씩 써세요 그리고 한 달을 써세요 그리고 100번쯤 쓰니까 그리고 한 달 후에 만납시다 말씀이 역사를 했습니다 전히 사랑하는 오래 참고 오로부터 족서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왔다는 것이죠 부부간에도 누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의 회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은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능력 있는 자가 담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6절에 하반절에 가면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8절에도 맨 뒤에 가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 닮은 데가 있는데 뭘로 짐승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 전지전능하시는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닮도록 하셨어요 혹시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식 자녀들을 키울 때 자기를 닮도록 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시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이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빌보수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면 나쁜 소원은 사라지고 나쁜 욕심은 사라지고 참 소원만 생기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 그랬어요 빌보수 4장 1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고 점점 하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찬성 부르십시오